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 입니다 여러분 요즘 댓글에 그 3d 운전교실 사칭이 있다고 많이 댓글을 달아 주셔 가지고 요 제가 한번 저기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칭이 길래 이렇게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어 유튜브 3d 운전교실 검색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련성 아니라 콘텐츠 채널 채널에서 적용을 해 가지고 눌러봤는데요 여러분 잠깐만요 맨 위에 있는게 제 채널이구요 그 밑에 저랑 똑같은 프사의 운전교실 3d 라고 있네요 이게 왜 이러지? 누구지? 잠깐만 그 밑에 3d 운전교실이 또 있어요 그 밑에 3d 운전교실이 또 있고 또 있고 밑에 또 있고 잠깐만 이 프사는 제가 예전에 쓰던 프사인데 3d 운전교실 또 있네 오우 잠깐만요 여기는 펜 3d로 되어 있고 여기는 펜 3d로 되어 있고 여기 또 있네 운전교실 3d 운전교실 3d 운전교실 3d 운전교실 또 있고 3d 운전교실 여기 아 그냥 운전교실 3d 운전교실 cf 아니 3d 운전교실 사실 저는 저는 유튜브 채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죠? 맨 왠... 이거 제가 인라인 타던...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 타던건데... 이것도 제가 올렸던 영상이고...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부계정입니다 저는 부계정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이분 누구지? 아... 이게 사칭이군요 사칭 아... 이거 참...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부계정이 없고요 이분은 3d 운전교실 제작자가 아닌데 제작자라고 써놨네요 아... 참... 이러면은 안되죠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엄연히 사칭이고 제 영상까지 가져와 가지고 쓰시는 거는 좀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 음악은... 아... 영상만 보셨네 아이고... 자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호기심으로 이렇게 사칭을 해보셨다면은 어... 이제 어... 사칭은 그만 하시구요 어... 이렇게 음... 하시는 거를 좀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이렇게 장난삼아 해보실 수는 있는데 이게 어... 법적으로 좀 안좋은 거기 때문에 어... 하시면 안될 것 같구요 뭐... 욕은 하진 않는데 이거 조금 안좋은 거래 가지고 어... 정중하게 요것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계시면은요 잠깐만... 해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너무 이분 채널에 가서 막 댓글로도 욕하고 이렇게 심한 말 쓰지 마시구요 네... 뭐... 호기심 삼아서 하실 수는 있는데 어... 제가 또 직접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으니까는 내리실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욕하지 마시구요 네... 어... 호기심 삼아 그 장난으로 하신 것일 수도 있으니까는 네... 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암튼... 저... 저희 3D운전교실 게임이... 게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사칭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되도록이면은 좀 이름을 똑같이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뭐... 3D운전교실 팬채널이라든지 뭐... 3D운전교실... 매니아... 뭐...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어리시니까 하나하나 배워 가시는 거구요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3D운전교실 계시네요 이분은 어... 이분도 영상을 올리셨네 아무튼 여러분 감사하구요 아... 3D운전교실 네... 사칭은... 아참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는 유튜브 부계정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딱 하나 3D운전교실 채널 이거 하나밖에 없구요 저는 밴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뭐가 있지 또... 라인? 그런 거 하지 않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진짜 SNS 하나도 안 해요 저는 문자 보낼 때도 일반 핸드폰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하구요 음... 유튜브 밖에 안 해요 네... 하하하하하하... 아무튼 많은 분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어... 이러... 여기... 어... 올리신 분들 너무 이렇게 찾아가서 욕하고 그러지 마시구요 또 어린 나이에 모르고 그러신 거니까 제가 또 부탁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 많이 욕하지 말고 어... 비난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어... 3D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어... 그만큼 저희 3D운전교실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3D운전교실 이름으로 채널이 상당히 많네요 베타운전교실도 있고 3D운전교실 구독하라? 하하하하... 아... 이거 내면... 마음의 소리 이거 캐릭터인데 3D운전교실... 3D운전교실... 어... 우드님... 우드님도 있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제보를 받아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D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